가지 말라고 말할 것만 가지 말라고 말할 것만 지금 TAT의 모델 유지강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! 오늘 여러분께 기본적으로 80%는 할인이 됩니다. 그럴 거면 그 가격에 올라 80%는 할인이 됩니다. 왜 이렇게 세일을 하시는 거예요? 정말 파격적인 혜택으로 여러분 만날 예정입니다. 이게 바로 유지강 광복절 성욕가! 전체 루킹으로 보시면 기본적으로 되게 댄디한 느낌인데 정말 어깨가 거의 한 분 모아는 느낌입니다. 정말로! 오늘 명예 보이지 않나요? 어, 명예 보여요. 저희가 방송 시작한 지 14분 만에 12,000명을 통과하고 있습니다. 브라보! 드려도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까마레 한 소절 드려도 되겠습니다. 리듬 이콜하게 움직이는 텐슬랜드 춤추는 까발렛 매혹적인 매력적인 너의 PAT 분업의 와인글래스 대개요! 네! 그리고 지금 보시는 제품 원래 가격이 19만 원이에요. 유지강 씨가 나오셨기 때문에 82% 할인된 가격으로 35,000원에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.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맞아요. 맞아요. 약간 댄디의 정석이죠. 맞아요. 여기도 그린으로 맞춰서 되어 있어요. 아, 지금 걸쳐놓긴 첫 번째가 가디건이라고 하기에는 아니에요. 스웨터같이 예쁘면서도 가디건처럼 편리하게 입으실 수 있는 거예요. 톡 떨어지는 느낌이 너무나 좋네요. 원래 이거가 31만 원이잖아요. 84% 사이에 체크를 해야 돼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겁니다. 4만 9천 원이래요, 이게. 4만 9천 원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. 짝꿍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독한 작업의 벤츠 아줌마 임륜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컬러도 이번 봄 신상 컬러로 나와서 홈플리 계열이잖아요. 근데 그레이하고 화이트를 딱 섞어가지고 밝은 느낌이 너무 과하지 않은 스타일로 채색감을 넣었어요. 진짜 예쁘죠. 원래 가격은 15만 원인데 83% 할인된 가격으로 2만 5천 원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. 저 샀어요. 정말 근데 봄봄봄봄봄이 왔어요. 아니 가격이 한창이에요. 맞아요. 저희 원단에 대해서 좀 세일합니다, 여러분. 버들버들하면서 구슬버슬한 원단감이 있기 때문에 입었을 때 이렇게 톡 떨어지는 느낌이에요. 촥 떨어지는 느낌. 무게감이 없어요. 무게감이 없어요. 뽀무늬 패턴이에요. 기본적으로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간절게 입으시기에 너무나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뒤로 보셨을 때 엉덩이를 다 덮는 길이에요. 이거 이거 바로 그냥 다 기어갈 거예요.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사파리 점퍼는요. 저희가 원래 33만 원에 기준으로 판매하고 있었는데 59,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잠깐만. 어, 거기 거기. 뭔가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느낌이잖아요. 약간 배색을 다르게 해서 뭔가 이 컬러감 자체가 너무나 맘에 드실 것 같고요. 원래 33만 원인데 자, 85% 할인된 가격으로 49,000원에 오늘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. 어, 나 어떡하지. 짜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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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저희 여기 뭐 어떡하죠? 떱해져요, 야총은.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? 되게 가볍고. 엄청 가볍고. 바람막이 같은 것 같은 것도 뭐라 그러지? 자켓 느낌. 저는 자켓을 좋아하니까. 갇혀 입은 듯한 패딩 점퍼라서 너무나 맘에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37만 원인데 81% 세일을 해서 69,000원. 이게 가격만 봐도 안 사면 손해입니다. 손해예요, 손해예요. 언제 입을 거야, 언제 사볼 거예요? 길이감이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엉덩이랑 반만 벗는. 또 아우, 어떡해. 또 애플 느낌 또 나는데 어떡하죠? 이게 자꾸 제가 전신, 집에 전신봉을 보는 것 같아요. 네네. 요 안에 셔츠가 함께 되어 있는 티셔츠가 나와 있습니다. PKT의 특징이 이렇게 붙어있는 게 잘 나와요. 이게 실용적인 거거든요. 남자들이 진짜 귀찮아요. 네네. 자, 그래서 지금 언니가 입고 나오신 게 스페인의 배색인데 엄청 제가 이제 마데라는 볼륨을 있어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앞쪽이 디자인으로 주면 또 볼륨을 살면서 슬림해 보일 거예요. 오늘 컬러 두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레이스하고 스팽글이 한꺼번에 담겨가 있어요. 그래서 은은하게 예쁜 느낌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 약간 그 엘레강스라는 단어로 생각이 나요. 네, 맞습니다. 29,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. 진짜 2만 원, 3만 원대에 지금 다 장만하실 수 있대. 네, 맞습니다. 블랙에는 그레이 같고 네, 맞아, 맞아. 잘 맞죠. 이게 진짜 코트 같기도 하고 그렇죠. 가디건 같은 느낌.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그래서 코디건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. 아, 코디건. 와. 앞쪽에는 민트인데 저희가 이중으로 직조하기 때문에 안쪽에는 배색감이 다릅니다. 얘가 도톰하면서도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데 가벼워요. 가벼워요. 아유. 정말 너무 착한 색. 아우, 이 색깔 예쁘다. 너무 예쁘죠. 성상탈 같아. 그냥 봄이다 봄. 화이트 입은 소감. 네, 색깔 이메인이시다, 온돌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나에도 너무 예쁘잖아요. 지금 컬러 두 가지 있습니다. 지금 언니가 입은 게 코랄이고요. 제가 나이트 블루 입었어요. 뒷모습이 더 예뻐. 이렇게 살짝 잠가보세요. 이렇게 살짝 잠가보세요. 어, 이거 이거 이거. 지금 되게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아요. 이게 왜냐면 지금 돈이 얼마나 날라가는 거야. 아, 맞아요. 안 사면 손 냅니다. 아니 근데 궁금한 게 80%만 80%지 81%, 2%가 없을까? 더 해드리고 싶어요. 아, 정말. 한 시간동안 여러분 라임과 함께했는데 정말 소가지 말씀해주세요. 어,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정말 유지감 효과로 정말 몸 옷 장만 정말 제대로 먹었어요. 맞아요. 늘 피해기와 편안한 편안한 삶을 네. 행복한 삶을 사시기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인사드릴게요. 여러분 고맙습니다. 땡큐.